농신무감 성심편 사기의 이르기를 교천예명 교자는 이게 교회라고 하죠 교회에 가서 하늘의 제사를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교천은 교제를 지내는 거죠 하늘의 교제를 지내고 예묘, 묘는 천은 산천초목 천재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묘는 자기 사당이니까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를 올리고 사당의 예를 올리는 것은 비주불향, 술이 아니면 향자는 흠향입니다 흠향을 하지 않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술을 놓습니다 술이 아니면 원래 술이라는 것은 교신지물, 사길교자, 신 정신신자에서 교신지물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정신이 알딸딸하지 않은 것은 그 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정신 신과 사귀는 물건이 바로 술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술을 쓴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책 속에도 그걸 논었습니다만 단술이 있어요 단술 단술도 술입니다 감주 감주라고 달감자 감주라고 하는데 예도 예자 예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단술을 놓고 제사를 지내도 그건 술을 놓고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 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분향 관주 재배입니다 분향 관주 분향 관주라는 말은 뭐냐면 향불을 피워서 향불은 속성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구신 정신신자 구할구자 구신어천입니다 하늘의 양적인 물건인 정신 혼이죠 혼 돌아가신 분의 혼 그거를 불러오는 것이 바로 향불을 피우는 의미고 그 다음에 관주 재배입니다 까룰관자 술주자인데요 땅에다가 술을 부어서 구신이 아니라 구귀주 귀 귀신 할 때 귀 구귀어치 빵에서 육체를 불러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지방으로 지방에 뭐라고 썼습니까 신위라고 써있잖아요 신의 자리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할아버지 자리가 여기입니다 라고 지방을 써붙였어요 근데 그냥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해요 우리 회의할 때 여기 회의석상에 뭐라고 써붙인 거랑 똑같아요 다만 그분을 모셔오는 행사가 처음에 향불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분을 모셔오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이 아니면 그분의 양적인 혼 혼을 모셔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교천 예뮤은 비주부량이에요 분신 동호는 비주부류요 인근과 신하 사이 그 다음에 친구지간에 술이 아니면 의롭지 못한다 술이 아니면 술 술로서 사실은 윗사람이 수고했다고 술을 한잔 주면 아랫사람도 받고 또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고 받는 것은 이제 수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나온 말로 수작 못할놈 이런 말이 나왔는데 수작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마시고 주면 그 놈 다시 마시고 또다시 주는 것이 수작입니다 수작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받아치기를 하는거지요 예 내내 수작인데 수작업할 때 손수자 지을자 그 자가 아니고 수작 못할놈 그 말이 바로 그 다음에 투쟁상화는 비주불공이라 싸울 투자지요 다툴쟁자고 싸우고 다툴 때 서로가 화해하는 것은 술이 아니면 서로 화해를 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한잔 먹고 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겠죠 고로 주요 성패이 불가범음질이라 그렇기 때문에 술은 성공과 패배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가범음질이라 범범하게 아무 의미 없이 술만 마실 수는 없다 이거죠 술을 마실 때는 성패에 관련된 일 그리고 그 제사라는 게 뭡니까 나와 조상님과의 관계를 서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런 중요한 일 아니면 친구지간에 의리를 맺는 일 화해를 하는 일 뭐 그럴 때 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지 그냥 뭐 악년이나 해서 망할망짜 망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쓴 이 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술에 대해서는 정말 멋진 말이었습니다 verification 도맹 Los ario 2 Moi izers Don 손 손 손 손 손 손 손